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 성공한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제 작품을 보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전직 야구선수였던 그리고 청소년 성장소설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 작가 강인규라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찜질방을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금메달 땄을 때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야구라는 종목이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저렇게 멋진 야구선수가 한번 되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신인 드래프트 그 연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진짜 모든 경기를 다 뛰어서 모든 제 기량을 발휘해도 뽑히기가 어려운 게 신인 드래프트거든요. 근데 마침 제 졸업 연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경기가 진짜 많이 취소됐어요. 경기가 취소되다 보니까 이게 뭐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좀 울기도 하고 또 좀 좌절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제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메꾸려고 막 다른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일도 막 하다 보니까 작품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신데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야구가 너무 힘들어서 일지 형식으로 글을 쓰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일지 쓸 거면 아예 그냥 좀 재밌게 좀 책으로 한번 써봐라. 그때 추억하면서 한번 소설 써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이 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야구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구라는 이 소재로 이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약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좌절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아 정말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술로 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잘 풀리는구나. 삶의 활력을 또 찾은 것 같습니다. 작품명은 코로나19 꿈을 날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힘들어하는 그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기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저는 야구라는 꿈이 없어지고 나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로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저한테 기름이 좀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달릴 날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제가 다짐을 했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쁜 꽃이 피잖아요. 예쁜 꽃이 피려면 되게 오랜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도 그런 예쁜 꽃을 더 활짝 필 수 있도록 인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버텨서 좋은 날 올 때까지 꼭 버텨서 힘차게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